광우병 괴담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숭숭숭 떨린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쇠고기 아무리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힘만 나던데요? 북지령 받은 거겠죠. 미국에서도 쇠고기 괴담에 앞장섰던 놈들 강제 출국시켜야 됩니다. 조선일보 출신 김광일 기자는 강진여고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 장애인 비하 폭언으로 하차 뉴스 신뢰도 30% 허위보도는 한 만건 보내고 정정기사 하나 내보내니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 발병이 되었고 2021년도 22년도에도 영국 캐나다에서도 발병을 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또 발견이 됐고 근데 이거 완전히 광우병이다. 광우병은 광우뻥이다 라고 자꾸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괴담 이라는게 광우병의 반대 시위를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위를 했잖아 시위를 한 다음에 뭐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것들이 미국산이 싸잖아 지금 맛있어 나도 먹고 그러면 왜 이게 진짜 괴담 인건지 그러면 촛불 시위 하러 간 사람들이 정말 바보였고 선동 당해 가지고 그렇게 갔던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우병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다 조작이다 뭐 선동이다 이런 거 나오는데 정확하게 검색을 해야 돼요 광우병 촛불을 왜 했냐 촛불집회 이후 뭐가 달라졌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던 것들은 30개월 미만 소란 얘기거든 그게 쫙 나와 이제는 그걸 사람들이 안다고 근데 30개월 이상 소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게 광우병인데 그거를 뭐 남의 나라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다 반대를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만 다 받겠다고 하니까 소문으로는 술 원샷하고 뭐 뭐 그냥 오케이 사인을 했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는데 지금도 광우병이다 선동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잖아 조선일보나 TV조선 그리고 정치인들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꾸 속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속으니까 안 속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라고 저 짓을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간첩이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지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저렇게 상대방 상대의 그 당을 욕해 가지고 뭘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들이 좀 저런 거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 노인분들이야 잘 모르고 선동 잘 당하는 사람 순진한 사람들 뭐 종교에 잘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좀 아니 검색 잠깐 해보면 되잖아 뭐 1분 이게 뭐 10분 2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1분 정도면은 반대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이 있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검색하고 분별해 낼 줄 알아야지 방송을 살 때 적절 fingers 해볼까 Well 저ס 연습생 오 op